네, 좋은 주식은 확인하고 들어가도 먹을 게 있다. 좋은 주식은 실적에 또 기반을 둬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주에 관해서 섹터는 방산주 잡으셨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방산주 같은 경우 이미 안 올라간 주식들이 아닌데 우리가 지금 시장 상황에 있어서 단타를 쳐야 되느냐 아니면 분할 매수 관점을 접근해야 되냐 성장주를 사야 되냐, 가치주를 사야 되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죠. 이런 것들 정말 서랑설레합니다. 그런데 이런 걸 뚫고 갈 수 있는 테마가 저는 방산 테마다. 묵직하게 갈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우리가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방산 수출과 관련한 것들은 다들 인정하는 분위기예요. 지금 글로벌 5위에 수출 국가가 됐다는 것들 상당히 중요하고요. 지금 다양한 수출 모멘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노르웨이랑 호주에 자주포수출도 했고 그다음에 천국이라는 것도 했고 터키와 미국의 K-50 시리즈도 비행기도 수출했고 여러 가지 지금 모멘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런 것들을 수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경쟁이었던 게 러시아였습니다. 러시아가 아무래도 무기가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하니까 가성비가 좋았죠. 그런데 러시아가 전범국가가 됐습니다. 따라서 공식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 무기 거래가 금지가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많은 국가들에 있어서 입차를 저희가 참여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러시아를 제끼고 러시아는 입차를 참여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모든 게 다 정지가 되어버리니까 어떤 다양한 수출 모멘텀까지 생길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종목들이 있죠. 한국항공우주라든지 몇몇 종목들 딱 떠오른 종목이 있으실 겁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게 된다면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 차트 보면 계속 우상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따라서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은 신고가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나머지 하나는 에어로스페이스나 LIG 넥슨도 비슷한 모양입니다. 물론 한국항공우주가 뚫고 가고 LIG 넥슨과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곡점에서 멈추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전쟁 테마라고 보셔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이 세 종목 다 작년 가후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가후부터 올라가기 시작했고 전쟁은 2월에 터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러한 종목들은 작년 가후부터 올라가기 시작했다.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지금 눈에 띄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국항공우주이지만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나 LIG 넥슨 같은 경우도 차트상 봤을 때 전혀 밀리지 않고 정말 꼭대기에서 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꼭대기에서 놀고 있는 친구들을 잡아도 될지 어떤 종목을 가장 주목해야 될까요? 더군다나 저는 LIG 넥슨입니다. 오히려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모난돌이 정만된다고. 한국항공우주가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분들이 쳐다보고 계시고 이렇게 보면 좀 뾰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꺾일 가능성이 있는데 LIG 넥슨과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묵직합니다. 거기서 고점에서 거래가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고점에서 지금 거래가 많이 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지금 장이 편안하게 갈 수 있나요? 조금 불안한가요? 이건 보시는 바다 다르지만 둘 다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한편으로는 편안하고 한편으로는 불안한데요. 그런데 고점에서 놀고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들죠? 불안감이 더 들죠.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주식이 안 내놓고 있다고 본다면 이 차트는 심리적으로 봤을 때는 더 뒤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들이다라고 봤을 때는 저런 LIG 넥슨 같은 경우가 오히려 더 한국항공우주를 놓치셨다면 충분히 다양한 수출 모멘터는 더군다나 K9 자주포라든지 천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적도 한국항공우주에 비해서 LIG 넥슨이 좀 더 긍정적만치가 있습니까? 일단 실적 같은 경우보다는 수주 모멘텀이죠.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금 탱크 한 대 얼마인지 아십니까? 모르죠.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이 탱크라는 것이 호주에 수출하는 것과 이번에 저쪽 유럽에 수출한 거랑 가격이 다 다릅니다. 상황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실적 베이스로 보냐, 수주 베이스로 보냐라고 봤을 때는 지금 이 종목들은 수주 베이스로 봐야 하는데 특히 항공항공우주가 올라가는 것은 무기뿐만이 아니라 올해 두 차례 발사 예정인 위성 위에서 만약에 누리호 2호가 원래 5월 달 예정이었습니다. 가을로 미뤄졌습니다. 성공하게 된다면 우리도 기존에 위성 발사를 못했다 하더라도 위탁 발사를 시켰죠. 그래서 KT 같은 경우는 인공위성을 갖고 있는데 이걸 성공하면 우리가 필리핀 위성이라든지 예를 들자면 인도네시아 위성 같은 거 우리가 다 위탁 발사 가능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새로운 모멘터문도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IGX1에 가장 주목하신 종목이 있는데 매매 전략 좀 마무리해 주실까요? 일단 전반적으로 목표가는 9만 원, 10만 원 정도까지 보여지고요. 손절라인은 6만 7천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테마니쇼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